우리 삭제 기능도 구현을 해봐야겠죠? 삭제는 여기에 버튼이 있으면 되겠죠? 버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버튼은 여기 Context UI에 있으면 됩니다 왜냐, 삭제 기능도 아이디가 있을 때 활성화 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Create나 Update는 수정과 추가라는 UI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하기 위해서 A 태그를 썼습니다 그런데 삭제 기능은 그냥 클릭하면 삭제를 해버릴 거예요 복잡하게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링크를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Create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가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URL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삭제가 되어버린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우리 브라우저에 보면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깔잖아요 플러그인 중에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미리 이 링크에 방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리 방문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방문할 때는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저장해놨던 결과를 짠 하고 보여줘서 성능을 높인다거나 그런 경우에 Create나 Update는 상관없는데 Delete가 링크라면 아마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그 페이지로 이동하면서 실제로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와 같은 기능은 Post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수정도 추가도 Post 여기 있는 Create는 생성이 아니고 생성 페이지로 가는 거고요 여기 있는 Create 버튼을 눌렀을 때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삭제 버튼을 우리가 삭제 버튼도 마찬가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폼 태그를 쓸 거예요 그리고 이 폼 태그의 Input 타입은 Submit, Value는 Delete 이렇게 삭제 버튼을 Submit 버튼을 만들었고요 저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액션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면 되겠죠 자, 이때에 우리가 전송할 데이터는 Delete라고 하는 곳으로 전송이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이디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송한 데이터가 뭐면 되냐 메소드를 Post로 하면은 설령 누군가가 직접 이 URL을 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갭 방식일 것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지 않겠죠 의도적으로 Post를 하지 않는 이상 실수로 유저가 Post 방식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결과를 보면 이렇게 삭제 버튼이 추가가 됐고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Delete 4라고 하는 URL로 Post 방식으로 데이터가 날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라우트로 처리를 해야겠죠 자, 이 위에 있는 거 참조해 가지고 할게요 저도 기억하고 있진 않거든요 자, Delete 그리고 id 값으로 받고요 메소드는 Post 방식만 허용하겠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삭제 기능이니까 Delete를 하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id 값을 갖고 있으니까 포문으로 Topics를 조회하는데 만약 id와 Topic의 id가 같다면 어떻게 해요? 자, Remove Topics Remove 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저 함수는 파라미터로 삭제하고 싶은 값을 전달하면 그 삭제하고자 하는 값을 Topics에서 제거해줍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return redirect 어디로요? root로 가면 됩니다 왜냐? 글을 삭제하면 상세보기 페이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자, 저장했고요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CSS를 클릭하고 Delete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삭제가 됐고 홈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축하합니다 동국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현실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든 것을 뿌듯하면서 감상해야 할 때입니다 고생한 여러분의 몸과 내게 맛있는 거 재미있는 거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 더 많은 지식이 조만간에 곧 필요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식지도 서마을에 방문하시면 후속 수업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지식들이 손닿는 곳에 놓여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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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